반갑습니다. 언제나 네 편 메가스터디 초적입니다. 9월 모의평가 치르느라 우리 제자들 참 고생 많았고요. 9월 모의평가 토파보기 강의 많이 기대하고 있을 텐데 그 전에 진심을 담은 총평을 좀 길게 진행할 겁니다. 원래 총평은 그러면 한 3분 내지 5분 정도 하는데 그보다 아주 길어지진 않을 거고요. 남기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토파보기 강의 전에 총평에서 다 담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참 우리 제자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또 시험장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시험에 대한 궁금증 혹은 결과 인스타그램 DM이라든지 아니면 수강평을 통해서 아주 현장감 있게 많이 전달해 주어서 참 고맙고요. 9월 모의평가 치르느라 참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다는 건 선생님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진짜 고생한 것도 봤고 아침 일찍 가서 오후까지 계속 집중해서 시험을 치르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이제 수능 남았습니다. 수능. 그 전에 다양한 사설 모의고사도 있을 수 있고 또는 10월 학력평가도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평가원이 주관하는 마지막 모의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모의평가 분석 및 해설 혹은 모의고사 적자생존 모의고사든 아니면 학력평가 해설이든 간에 샅샅이 뒤져서 털어먹을 걸 완벽하게 털어먹는가. 어떤 계기가 있었냐. 그 전부터 계속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한 번만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30분 동안 20문제 풀죠. 그러면 한 문제당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1분 30초라고 칩시다. 하지만 출제하는 사람이 1분 30초만에 문제를 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여러분. 하루가 걸렸을 수도 있고 검수까지 하면서 일주일 길게는 몇 주 정도 한 문제를 만드는데 그런 심혈을 기울인 특히나 평가원이 출제한 이 문제를 그냥 자기가 살짝 오답 정리만 하고 넘어가기에는 제시문도 좋고 통계 문제는 문제풀이에 필요한 원리들도 상당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또 변형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가 그 다음 기출 문제를 얼마만큼 담고 있고 새로운 출제 경향성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면 참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어요. 다만 혼자 하면 그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또 교재도 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틈이 있는 곳마다 모조리 더듬어 뒤지면서 찾는다. 이걸 토파보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토파보기, 6월 모의평가 토파보기 정말 고맙게도 우리 제자들한테 참 좋은 호응을 또 확인을 하게 되어서 선생님도 기쁘게 9월 모의평가 토파보기를 준비했는데 우선 총평이라 함은 전반적인 시험의 분위기와 본격적인 토파보기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눈여겨볼 것들 잠깐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난이도, 어려운가 쉬운가 솔직히 이게 모든 총평의 시작부터 나오는 말인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반대로 생각을 해요. 이게 만약에 선생님이 이거 어려운 거다 그러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작년 수능이랑 비교할 수도 있고 근데 작년 수능과 9월 모의평가를 이번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하는 건 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럼 작년 9월과 비교하는 게 또 의미가 있냐. 혹은 올해 6월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냐. 절대적으로 쉽다 어렵다는 없으니까. 그래서 직전 시험이라고 하는 건 작년 수능보다는 6월 모의평가인데 6월 모의평가의 1등급 컷이 48점이었거든요. 지금은 46점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험은. 그러니까 등급 컷만 봤을 때 1등급 컷만 봤을 때는 어려운 게 맞다. 근데 선생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간도 의미가 있어요. 시간. 무슨 말이냐. 6월 모의평가 때는 다소 여물지 않은 실력으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한 석 달 정도 공부를 더 집중적으로 했어요. 전반적으로 수험생들이. 석 달 동안 놀지만 않았을 거니까. 근데 왜 등급 컷이 떨어졌을까 그러면 체감 난이도는 6월 달보다 훨씬 더 높은 게 맞죠. 공부를 해서 풀었는데 또 틀렸어. 그러면 더 어려움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체감 난이도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직접 시험을 치른 입장은 아니지만 여러분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건 객관적인 데이터들로 정답률 혹은 등급 컷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주제 융합 문제. 6월 달에도 한 문제에다가 두 주제, 세 주제를 섞어서 버무려 출제한 문제가 두 문제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하위 문화와 사회운동. 야 이게 섞일 줄은 몰랐다.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아니 그렇다고 13번이 아주 정답률이 낮은 그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런 접근을 평가원이 하고 있다. 아주 좋습니다. 평가원이 자주 출제하지 않았던 개념형 문제가 이번엔 세계화에서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세계화에서 나와도 그냥 푸는 거다. 기출문제 없다고 해서 틀릴 리가 없다. 정답률이 상당히 높았고요. 16번의 대중문화의 기능 이거는 6월 달도 출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 6월 달에 대중문화의 기능도 나오고 9월 달에도 나왔으니까 수능에도 나오겠군. 나와도 큰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게 독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유형도 마치고 통계 문제도 마치는데 이거 하나 틀린 친구도 있고요. 실제로 봤습니다. 선생님이 되게 아끼는 제자인데 본인은 의문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너 이거 왜 틀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의문사라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가 독해가 살짝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엔 자주 출제가 되는데 혹은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이번 시험에 안 나온 걸 정리해보면 빈곤 문제 연속 두 번 시험에서 걸러졌습니다. 그러면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수능에 나올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정보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사회, 정보사회 비교하는 것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개방형, 구분여부형 그 다음에 개세기 개세기 욕하신 겁니까? 개수세기형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개수의 숫자를 빼가지고 개세기 아마 여러분들은 진짜 이 문제를 보자마자 욕부터 튀어나오는 아 이거 언제 다 세고 있냐 그런 느낌이었을 텐데 이번엔 이게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요. 이것도 트렌드가 또 바뀌면서 개수세기형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할 때는 자기가 자신 있는 것만 시험에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신 없는 부분이 나오면 어쩔 거냐 거기에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 항상 준비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을 하여 야 이 시험지가 참 다양한 유형들로 빼곡히 가득 차고 30분이라는 시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열고 준비하는 게 맞다. 이게 선생님의 지론입니다. 그 다음 일면 의문사를 또 당했어요. 6월 달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1번 문제부터 틀려 2번도 틀려 이런 친구들 상당히 많을 텐데 그거를 의문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거 왜 틀렸지? 정신 나왔나 봐. 이 쉬운 걸 왜 틀려? 정답률을 보세요. 쉬운 게 아니며요. 1번은 정답률이 50%가 안 돼요.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역대급 가장 정답률이 낮고 현재 선생님이 총평을 촬영하는 이 시점 평가원 오답 이의 제기 게시판에 사회문화 과목의 가장 많은 오답이 제기되어 있는 게 1번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22년 강의하면서 1번 문제 정답률이 이렇게 낮아본 적을 본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가지고 오답이 제기를 이렇게나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6번은 정답률뿐만 아니라 유형에도 신경을 쓰자. 이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그래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선생님의 강의를 기대하고 그 다음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으면 좋겠는가. 수업 시간에는 말씀드렸죠. 정답률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왜 많이 틀렸을까? 유형은 어떨까? 2번 문제 틀린 친구들도 그냥 내가 왜 실제론과 명목론을 헷갈렸을까? 야 나 정신나갔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 작업되어 있는 문제예요. 헷갈리도록 낸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7번 사탐런에 관해서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이 총평에서 다 이걸 굳이 얘기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 실제로 사탐런한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원래부터 사회탐구를 공부하다가 사탐런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데이터가 어떻게 될까를 되게 눈여겨 보고 예의주시해서 이걸 계속 신경 쓰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 전체 통계가 나왔을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짤막하게나마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여기 신경 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드릴게요. 자기가 사탐런을 했어. 공부한 지 얼마 안 돼. 그런데 사회문화 시험을 치렀어. 뭐 한 30점 후반대 40점 초반대 받았어. 혹은 심지어는 1등까지 받았어. 당연한 이야기지만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어찌 보면 아직 실력이 여물지 않은 상태에서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아주 좋은 성과를 얻어서 계속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오는 친구들조차도 이번에 몇 개를 틀려가지고 1등급이 안 나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시험은 시험입니다. 시험은 시험입니다. 그리고 평가원 시험은 정말 평가원 시험이 맞습니다. 우린 본격적인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사탐런에 대해서 신경 쓸 건 아니지만 본인 스스로가 아직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이 점수의 허상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이 점수를 받았으니까 이거 사탐 뭐 그냥 되는 거구나. 모든 시험은 그것도 상대평가인 것은 모두가 다 1등급, 2등급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걸 평가원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통계 문제의 힘을 빼고 개념을 강화하기 시작하면 개념을 강화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내기 시작하면 실수해서 그냥 미끄러질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등급컷은 그냥 예상 등급컷이니까 너무 여기 목내지 말고요. 뭐 이런 정도의 시험이었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등급컷이 46점 정도 나오고요. 2등급 43 이런 정도입니다. 단원별 출제 비중. 이게 보면 재미있는 게 2단원에서 5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 3단원도 4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4.5문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5단원은 한 3.5문제 정도 되거든요. 4단원의 출제 비중이 적죠. 이게 수능까지 유지가 될 거냐라고 생각한다면 선생님 생각은 그러지 않고요.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기대합니다. 1단원부터 5단원까지 고르게 내면서 통계문제 3문제. 통계문제 3문제라고 하는 건 10번, 15번, 20번 이렇게 해서 계층, 복지, 인구, 개복인. 아니나 다를까 복지. 정답률 36%인데. 막상 풀어보면 어? 이거 풀 수 있겠는데? 원래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시험장에서는 15번에 손을 못 대고 그냥 찍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보세요. 이게 자연현상, 사용현상이 48%입니다. 선생님이 이걸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 생각은 언제부터 했냐면 정답률 보고 판단한 게 아니라 선생님도 문제를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 1번을 딱 풀자마자 아, 요 놈, 요 놈 봐라, 요 놈 봐라. 얘는 뭔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정답률을 보니까 48%. 그 다음 20번 인구, 통계문제고. 여기는 의문사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평과 더불어서 토파보기, 주요 문항 토파보기를 영상을 올릴 거고요. 여기다가 퍼즐형 문제 9번 있잖아요. 이걸 추가해서 총 6문제에 대한 문제풀이를 요 주요 문항 해설에서 올려드리고 선생님의 토파보기 강의를 기대하는 친구들은 기선제압 거기 9주차 정도가 될 겁니다. 17강, 18강에 붙여드릴 테니까 1번부터 꼼꼼한 해설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기 독해형이라고 쓰는 건 선생님 어차피 다 문제 읽고 푸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냥 읽고 푸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읽고 풀어야죠. 모든 시형은 읽고 푸는 게 맞는데 이 독해형이라는 유형으로 선생님이 이름을 붙이는 것은 독해가 잘못되면 그러니까 완전 뒤집어서 풀 때예요. 뒤집어서 풀 때 명목론인데 완전히 실재론으로 뒤집어 풀 때는 왜 틀린 거냐면 선택지에 나온 표현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제시문 독해가 안 되니까 이게 기능론인가 갈등론인가 순환론인가 진화론인가 아니면 뭐 실재론인가 명목론인가 이걸 뒤집어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형태를 독해형이라고 부르고요. 철저하게 의도된 것이다. 그래서 그 표현을 딱 보시면 그냥 무지성으로 읽잖아요. 어떤 표현에 딱 꽂혀가지고 실재론으로 넘어가요. 그걸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이 항상 해내는 이 설명의 결과는요. 무엇을 기대하냐면 아 이거 목소리 계속 커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상상을 해요. 약간 좀 도라이 같기도 합니다. 이런 상상. 흐뭇해지는 거죠. 우리 제자들이 시험장 들어가서 이 문제를 딱 풀 때 야 이거 작업돼 있는 거네. 야 요 놈 봐라 이거. 요 느낌. 이거를 선생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제자들도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거 선생님처럼 오랫동안 강의를 해봐야만 아는 게 아니고요. 그런 강의를 듣잖아요. 자기가 듣고 체화를 하게 되면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가야 돼요. 왜? 의도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강의라고 하는 건 그냥 여러분에게 A라는 개념을 이해시키는 거. 당연히 좋은 강의죠. 선생님이 원하는 그것보단 더 추구하는 거는 그걸로 문제를 풀어서 맞춰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해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를 풀어서 맞춰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이해가 안 돼도 맞춰야죠. 엄밀하게 말하면 시험인데.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철저하게 그걸 담아내겠습니다. 이 얘기하면서 총평 마무리할 건데 일일 비하지 마라. 이건 누구나 하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왜 모든 선생님들이 일일 비하지 말 것이라고 말하냐면 진짜 그렇게 수험생들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한번 잘 보면 방방 뜨고 못 보면 또 축 주저앉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불안해하지 말라고 한다고 불안해하지 않은 게 아니죠. 생윤까지 공부해본 친구들은 혹시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한계 상황이라고? 윤리 쪽 공부해본 친구들 한계 상황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불안감은 엄습해오는 거예요. 불안감은 찾아오는 거지 그럼 찾아오는 그 불안감을 야 너 오지 마. 난 불안감 싫어. 오지 마. 그러면 미안해. 갈게. 가나요? 불안감이.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감이라는 감정은 진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건 우리 의지대로 돼요? 안 돼요? 되죠. 준비하는 건 우리 의지대로 돼요. 그러면 준비가 되면 그게 해소가 될 수 있어요. 차츰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불안감이 아주 없을 수는 없죠. 모든 공부에 스트레스가 다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에서 마찬가지 강의하면서 어떻게 스트레스가 없을 수 있습니까? 스트레스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만 고민하는 거지 강의할 때 스트레스를 없애겠다?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 불가능해요. 살아보니까. 줄이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와 긴장감은 필요합니다. 오히려 시험에서도. 이건 이야기했습니다. 쉬운 시험을 기대하지 말고 시험이 쉬웠으면 좋겠다. 아니, 어느덧 공부가 좀 된 친구들은 쉬운 시험이 아니라 좀 빡세게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참 기회가 되면 오답 이의제기 게시판에 현재 평가원 과학탐구 게시판을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캡처해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여드리기간 좀 민망해가지고 왜냐하면 사탐 강사가 무슨 오지랖을 그럴까 봐 어떤 친구가 뭐라고 글 썼냐면 국어에도 올라가 있어요. 그 글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시험은 이렇게 쉽게 내면 어떡합니까? 나 이제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물리학 공부 진짜 열심히 했다. 국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평이하게 내버리면 변별력이 없는 거 아니냐. 공부를 한 나와 별로 공부를 정성껏하지 않은 그 친구랑 점수 차이가 없다. 너무 허탈하다. 수능은 정말 빡세게 내달라. 난 보상받고 싶다. 그러면 너가 열심히 했으니까 너 만점이잖아. 그게 아니고 저는 만점인데 어정쩡하게 어설프게 공부가 된 친구들은 41점 35점 이렇게 갈래타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을 쉽게 내니까 그 친구도 48점 나도 50점 나 싫다 이런 거 그런 글이 보입니다. 정말 이게 감정이 전달이 돼요. 이렇게 우리는 어려운 시험을 대비했으면 좋겠고요. 체계적이고 구조적이고 유기적이고 입체적이고 너무나 좋은 말들인데 막상 스스로가 공부하다 보면 이게 수험생 입장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딱 자기가 이 주제를 연습하다 보면 아까도 봤잖아요. 사회운동이랑 하위 문화가 함께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아 같이 출제됐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유기적으로 개념 설명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잡혀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최적화 파이널에서도 다 녹여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유형 연습도 할 수 있도록 좋은 유형들을 빼놓지 않고 한 회분의 시험지에서 기니디형 하나 들어가고 퍼즐형 하나 들어가고 개세기 개수세기도 한번 넣어보고 개방형도 넣어보고 구분여부형도 넣어보고 통계 문제 출제 비중도 맞추고 최근 트렌드도 반영을 하고 그 다음 4번은요. 여러분 이건 이제 분리시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개념이 먼저인가요? 통계가 먼저인가요? 선생님 저 통계 단계 들어왔으니까 통계 다 끝내고 다시 개념 들어갈게요. 좀 전반기에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한테 남은 기간이 한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동시에 해 나가시는데 통계 때문에 자기가 1등급을 놓쳤다라고 말을 하려면 통계 문제 세 문제를 빼고 남은 지 17문제 실수가 없이 탄탄해진 실력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자 이제 통계를 해볼까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계속 포기한다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포기한다. 무슨 말이지? 포기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하지? 통계 문제 세 문제 중에 내가 계층과 인구는 챙기겠다. 복지는 그냥 찍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선생님 저 통계 못해요. 통계 그냥 포기할래요. 아 이거는 무지성 포기 전략적 포기라고 하는 것은 개념도 마찬가지 내가 개수세기형이나 퍼즐형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넘어가겠다. 왜 그거 맞춘다고 점수가 가산점을 주는 것도 아니고 틀린다고 감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있었어요. 한 친구가 퍼즐형에 너무 이제 함몰되다 보니까 거기서 한 5분, 6분을 쓴 거야. 근데 자신 없는 친구들은 그냥 딱 봤을 때 이 도표가 주어지고 개념 문제인데 뭐 얘 아니요로 혹은 빵꾸가 뚫려 있어 넘어가. 왜? 어차피 이거를 푸느라고 내가 뒤에 있는 문제를 못 푸는 것보다는 뒤에 있는 걸 먼저 풀고 와서 풀어도 되지 않습니까? 시험장에서. 그래서 결국 여기 전략적 시험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아무리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더라도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그건 안 됩니다. 해보다가 습관처럼 딱 그게 돼야지 그냥 안 하다가 수능날은 이렇게 해야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능날은 이렇게 이렇게 요거 풀고 저거 풀고 해야지 그거 안 됩니다. 독해력도 강조할 거고요. 독해력도 하루아침에 자 내가 독해력을 쌓아봐야지 그러지 마시고 국어 공부는 항상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언제나. 그럼 국어 공부할 때도 항상 의미를 좀 부여해보세요. 사회문화랑 굳이 주제적으로 엮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아 나 사회문화의 독해력도 키운다. 반대로 사회문화 독해력을 키우는 문제를 풀면서 그럼 내 국어에 나름 도움이 되겠구나.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한다 이거죠. 내가 요 문제를 틀린 이유는 이 제시문 안에서 낯선 자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떤 특정한 키워드에만 너무 목매고 있는 거 아닌가. 항상 글을 쓴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쓰죠. 출제한 사람도 의도를 가지고 출제를 하죠. 그럼 글 쓴 사람의 의도라고 하는 건 필자의 의도를 파악할 때는 당연한 얘기예요. 결국 이 글을 써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그죠. 그러니까 한 번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놓으면 내가 이 글을 썼다라고 하면 난 이런 말을 하고 싶겠다. 틀리거나 애매했던 문제는 고민도 하지 마시고 직접 해설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기 즈음에 선생님은 저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너무 딴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는 친구들은 몰입에 최고예요. 다른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그냥 그 한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해설을 쓰되 지금 쓰지 마시고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그 다음 써보세요. 그러면 그 전에는 안 보였던 게 강의를 통해서 시야가 확장될 것이고 선생님 자신 있습니까? 그 정도는 하죠. 그 정도만 하겠습니까? 샅샅이 뒤져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토파복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겠다. 7번 얘는 마음 먹는다고만 되는 건 아니니까 적자생존 모의고사로 실전 연습을 훈련하는데 이건 굳이 선생님 연구실에서 개발하는 적자생존 모의고사가 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신력을 갖고 혹은 수험생들한테 정평이 나여있는 그런 시험지를 풀 때 그런 시험지 아무거나 막 다 풀지 마시고요. 대충 한번 좀 검색 정도 해보시면 수험생들 사이에서 이 사회문화에서 많이 회자되는 그 모의고사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모의고사 중에 선생님 연구실에 적자생존 모의고사가 또 아주 유력한 모의고사 중에 하나라는 거 참 기쁘게 생각하고 아주 영광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의고사를 풀 때 의미부여를 하셔야 돼요.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딱 30분 잡아놓고 풀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략적인 시험지를 운영하기 위한 방식 그러려면 여러분이 푼 거를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건가 강의까지 들으시는 게 맞아요. 이게 바로 최적화 파이널 아니겠습니까? 왜 올해부터는 파이널 제목에 최적화라고 붙었냐면 문제지를 최적화 해서 낼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지를 풀 때 최적처럼 푸시면 됩니다. 그런 기가 막힌 뜻이 들어가 있네. 선생님이 시험지 구성할 때는 옵티마이징이라고 하죠. 그냥 수능과 딱 결이 같도록 최근에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반영해서 시험지를 최적화해서 출제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풀 때 그냥 최적이 되어서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틀리지 않겠죠.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고 진짜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뺏을 생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적화 파이널에서는 진짜 어떻게 문제를 풀어서 마칠 것인가만 고민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능특강, 수능완성을 한 번 더 볼 것이고 선생님이 본다는 얘기예요. 기출 문제를 또 한 번 볼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신경 못 쓰는 것까지를 신경을 쓸 테니까 여러분들은 문제 푸는 기계가 되어야 됩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넌 기계야. 나도 기계거든. 선생님 무슨 기계입니까? 강의하는 기계예요. 문제 만드는 기계에다가. 그런데 요새는 좀 그 기계에 상대가 안 좋은 부분 기계의 음성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고칠 거고요. 어쨌거나 테크니션 테크니션인 말이 우리한테 딱 주는 의미가 그닥 나쁘지 않잖아요. 진짜 장인이 된다. 기술자가 된다. 말 그대로 테크니션이 된다. 그래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선생님의 목표인데 이제 모든 시험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단 한 번의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합시다. 선생님만 잘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잘 준비를 하는데 잘 준비된 강의와 교재를 통해서 잘 따라오시면 되지 않을까. 그냥 무턱대고 초적을 믿어라 이 뜻이 아니고요. 뭘 초적을 믿어요. 그냥 여러분의 피땀 눈물을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피를 흘릴 때 진짜 눈물을 흘릴 때 땀을 쏟을 때 누구랑 함께 쏟았는가 그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초적사회탐구연구실과 함께 달려왔던 그 시간을 믿으라는 거지 인간 초적을 믿으라는 말 해본 적 없습니다. 좋아요. 총평 길어졌는데 그래도 충분한 동기부여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지시했다고 보고요. 샅샅이 뒤져서 찾아보는 시간을 인간은 주요 문항 해설 강의를 바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힘내시고요. 토파보기에서 많은 걸 또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피스 최적이었습니다.